大家好,我是ボボ 여러분 안녕하세요,ボボ입니다 화장실 중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洗手间, 외생间, 터덜소, 화장间, 4개 있어요 洗手间은 진짜 순신은 굽이에요 식당에 있을 때, 아니면 카페에서 밥 먹을 때 많이 사용해요 洗手间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시쇼젠 얘기하면 좀 더 부드럽고 얘기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해요 이 집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 화장실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요? 외생间 가요 하고 외생장에서 샤울 가능해요 이해하시죠? 척소 척소는 공공화장실이에요 귀걸이에서 화장실 찾으면 척소在哪?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척소在哪? 화장실 어디예요? 척소 얘기하면 약간 냄새 나는 느낌 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척소 쓰지 마세요 하고 중국 공공화장실은 WC 이 영어 나와요 W는 Water C는 Closite 는 뜻이에요 WC 이거는 옛날 유럽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지금은 그들은 사용하지 않나요?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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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진정 화장하는 곳이에요 배우 가수들이 자주 가요 우리는 많이 안 가요 예시장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되면 좋아요 구두요 눌러주세요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葬 일은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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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